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인 장기직권을 위해서 차근차근 권력기관들을 접수하거나 무력화시켜 나가는데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25일에는 권력기관 접수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검찰의 직제개편안을 정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검찰 직제개편안 통과입니다. 8월 25일 날 국무회의는 대검찰청 참모조직 축소 행사부와 공판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무부가 대검의 직제개편안을 공개한 지 14일 만에 검찰 내부의 아주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건의사항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5일 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직제개편안을 입법 예고 없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검찰 직제개편안 통과와 관련해서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한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을 개편한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1월까지 계속됐던 기존 직제개편의 특징은 직접수사부서의 축소를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일선 직접수사를 감독하고 내부 통제하는 대검찰청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고 이것은 곧바로 검찰총장의 위상과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버린 그런 직제개편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직제개편안의 주요 타겟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할을 크게 축소시킨 것입니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참모진의 수와 위상이 예전보다 현기적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수사정보정책관을 비롯해서 선임연구관, 공공수사기획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4자리를 모두 다 폐지시켜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수사 컨트롤타워인 반부패강력부 2개가가 줄어드는 일선 검찰청에 대한 통제력과 장악력도 크게 약화되게 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월 27일 직제개편에 따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인사를 9월 3일 날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직제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검찰총장의 위상도 아주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추진해왔던 그 핵심은 결국 검찰 수사기능의 축소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및 견제기능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음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집권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그리고 대통령의 퇴임의 의회 안전을 보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검찰의 수사기능을 무력화시키는데 문재인 정부는 크나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정기간 장악과 그 이후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사람밖에 없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사정기간의 기관장 인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집권 4년차의 문재인 대통령은 사정기간의 요직과 수장자리를 과거 노무현 정부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던 그런 부하들로 다 채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대검차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특감반장 출신들입니다. 이 특감반장들은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활동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창용 경찰청장은 치안비서관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상황실 행정관 출신이었습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김선수 대법관도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들만 쪽집게로 집어내듯이 골라 뽑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처럼 자기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만 이처럼 사전기간의 모든 자리를 자신의 직속 부하들로 채웠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집권 후반기에 수족처럼 자신을 옹호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모든 사전기간을 채운 셈입니다. 여기에 거치지 않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됩니다. 공직자범죄수사처는 판사, 검사가 모두 다 수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판검사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은 우리 모두가 원한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제거하는 그 결과로써 자신들이 오래오래 권력을 차지하고 그런 체제를 꿈꾸면서 이를 하나하나 실현시켜서 마침내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세상이 옳지 몰랐다고 탄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쉬쉬하던 그런 사이에 독재이기를 향해서 차근차근 제도화 작업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을 권할 수 없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론 사실 진실을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